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비롯해 도내 체육시설 운영권이 2년 만에 체육단체 품으로 돌아갑니다. 경기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부를 체육단체로 두 번째는 도립 체육시설입니다.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관도 있고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, 검도회관 이렇게 있는데 도회와 협의를 거치고 협조를 받아서 체육단체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체육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입니다. 이외에도 경기도 체육대회장을 경기도 체육회장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체육회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.